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진로지원센터 설명을 했던 경력개발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인영실입니다. 저희 경력개발지원단 안에는 센터가 3개가 있고요. 그중에 진로지원센터, 그 다음에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 중에 어떤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실습하면 여러 기관에서도 하고 각 단과대학에서도 진행하고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실습을 발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현장실습이 별개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장실습은 최근 취준생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기업은 뽑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실습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많아졌고 학생들이 되게 세분화해서 어떤 직무 쪽으로 하고 싶고 기간도 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세분화됐습니다. 요구가, 수요가.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현장실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현장실습과 조금 다른 현장실습을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를 할 순서는 지금 발표할 현장실습, K현장실습과 K장기현장실습 프로젝트 그리고 2022학년도에 운영했던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현장실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라에서도 K 붙인 K 관련 이름들이 많지만 저희 국민도 K를 붙인 이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K현장실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현장실습이 어떤 거냐면 2022학년도 2학기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대부분 방학기간 중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기에는 사실 방학 2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 학생이 정말 이 직무에 적합한 직원으로 내가 뽑아도 될 사람인가를 판단하기에도 사실은 2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비슷한 아니면 자기의 전공과 맞는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학기 중에 한 번 현장실습을 해보고 그 기업에서 그 학생이 정말 적합하다 느끼면 바로 채용도 되고 하는 식으로 뭔가 조금 길게 가는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기형 현장실습 니즈를 파악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중기형이라고 해서 4개월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기,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실무용합형 현장실습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4개월짜리 K현장실습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참여하게 되면 학기 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학점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학점인정을 최대 18학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실습 지원금을 학생에게 주고 학교는 학교 인턴십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K현장실습을 작년에 2학기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실습을 할 때 모든 대학이 다 하는 거지만 사전 직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실습을 보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너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저희 학교가 특별히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과제입니다. 현장실습을 그냥 가서 일만 하다가 일하고 지원금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게끔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사전 오리엔테이션 때 개인과제를 설명해 주고 개인과제를 어떻게 제출하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교육은 다 같이 사전 비즈니스 마인드나 매너 교육은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중에 그냥 학생 가 우리는 몰라 이게 아니고 학습 중에도 실습 중에도 학생들에게 공지방을 운영하면서 혹시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뭔가 문제점 같은 거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공지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실습하면서 실습일지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담당 선생님이 기관을 방문합니다. 정말 그 직무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책상이 없는 건 아닌지 요즘은 그런 회사는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런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올렸던 공고 내용과 똑같은 일을 학생한테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학생들은 출근 부분 그 관련 담당자들은 관련해서 출근부하고 평가표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또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실습을 끝난 거를 끝난 걸로 끝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내줬던 과제 그 과제를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사후교육이라고 하는데 시스프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어떤 직무에 관해서 연구했던 부분을 발표 그리고 자료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좋은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했던 것들을 학생들이 발표하는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 발표를 통해서 모아진 원고를 가지고 후기집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동계학계로 1년에 2번씩 저희가 후기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 후기집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소개 어떤 규모고 가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만약 이 기업을 선택하려면 어떤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 내용이 그 후기집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장시습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럴 땐 그 후기집에 있는 기업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에 그 기업이 있으면 보시면 관련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새로 현장시습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다 배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장시습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후기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 발표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따로 부상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취업할 때 뭔가 하나의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PT 발표 대회를 했던 것 중에 저희가 경영정보학과 학생이 갔다 온 성과 발표를 한 거에 일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및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에서의 근무 성과를 통해서 저는 이론 지식의 실무 적용 및 지식의 확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공 수업에서 채득한 지식이 실무에 많이 적용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 업무에서는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으며 경영 분야를 넘어 IT 분야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까지 확장하여 채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업에 IT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업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업무에서 어떤 점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현업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K현장실스 프로그램은 IT 부서의 실무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슈피겐 코리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여 원하는 진로에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 학업 방향이 고민되거나 현업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경험해 보고 싶은 학우가 있다면 K현장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물을 경험해 보고 진로 방향을 설계하여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K현장실습을 통해서 학생이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우수 사례로 뽑힌 학생의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K현장실습에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K장기 현장실습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K장기 현장실습은 2023학년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설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에 대한 수요를 4개월이 있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학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학기와 계절학기를 연계하는 6개월짜리 장기형 현장실습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K가 중기형이라면 이게 장기형입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현장실습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학점 인정, 그래서 전공 최대 9학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기업 실습 지원금 당연히 주고 저희는 인턴십 장학금 주고 그다음에 계절학기 등록금까지 학생들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2차도 역시 참여를 해서 29개 기업 46개 부서가 참여를 했고 56개 기업 87개 부서가 1, 2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22학년도 먼저 K현장실습은 9월부터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7개의 학생 10명이 처음이라서 10명이 갔고 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7이 나올 정도로 많이 좋았고요. 실습 지원비를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이게 표준 현장실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학기에 시작하는 K현장실습은 작년에는 10명밖에 보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13개 기업에서 22명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전학기 대비해서 2.2배가 증가했고요.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1학기에 그 다음에 상반기에 최초로 진행되는 K장기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22개 기업 28개 부서에 35명을 보냈고요.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성과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실습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규모로 하지는 않지만 좀 특화된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는 K, K장기, 재학생 직무 체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의의 인턴십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한 K현장실습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